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10월 돌이켜보자면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패닉 장세가 연일 이어졌었죠.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무려 13%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월간 하락률을 보자면 2008년 이후에 최대의 10월 월간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2008년이라고 하자면 금융위기 때였는데요. 지금의 위기 국면이 분명 그 악재의 성격으로 보자면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한 가운데 호재성 소식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나마 며칠 연속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11월에는 과연 10월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인지 철저한 그리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켓 인사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또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팀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3일 연속 지수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반등 연속성이 있을지가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서서히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반등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10월달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 대비해서 워낙에 더 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우리나라 증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바닥을 다져나가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천선 지지 여부 확인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이라든지 기관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급반등이라든지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적극적인 신규 매수보다는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 과정을 더 걸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위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부양책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 대책에 이어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면 말은 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래도 또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 않잖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성 물량을 좀 쏟아내다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저가 매수의 형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은 아직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반적으로 IT라든지 제약자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그 전에 시세가 잘 나왔던 업종군인 만큼 충격도 그만큼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업종군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심리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받았건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고 기관의 매수 여부의 경우는 지금 당장 기대를 하기보다는 서서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에서 좀 워낙에 공포심리가 작용되면서 굉장히 큰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느 정도 극복으로 좀 하락했던 업종군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는 오히려 지금 당장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흐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수급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황을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굳이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치주 측면에서 낙폭 과대주를 접근을 해야 하느냐 그래도 그나마 좀 낙폭이 적었던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면을 보면 당연히 성장 섹터를 능력여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시장 대비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나타나서 반영이 된 업종보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업종분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사업성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도 크게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분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업종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만약 보신다면 현재로서는 납폭 과대주로 좀 살펴보신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큰 폭으로 많이 폭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기조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기 관점을 보실 경우에는 납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고요. 여전히 개별 종목 유지의 장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바닷건에서 강한 탄력이 붙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특히나 납폭 과대주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10월보다는 좀 시장 상황이 나아질지 궁금한데요. 11월 특히나 미국의 중간 선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11월장은 그래도 10월보다 변동성 확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10월에 이렇게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11월장에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좀 공포 심리를 줄어들고 바닥을 단져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10월의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허짓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아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11월 초반까지는 그래도 지수의 바닥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공포 장세는 좀 마무리가 된 듯 하지만은 그래도 좀 시장이 다 지금 반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체력을 다져놔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지수의 지지 라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바라겠고요. 일단 연말까지의 경우 이제 실적 성장주라든지 납폭과 대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단 납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가장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판단되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 위주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인덱스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다든지 달러인덱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민감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현대로선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라도 증시가 변덕스에 확대가 된다면 위험 선호 현상도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들을 더욱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증시에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의 흐름 자체도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장 단계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등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좀 제한적일 뿐 극반대로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죠. 당분간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 필요하긴 만큼 지금은 좀 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수용주를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최근 수급도 유입이 되는 그러한 개별 정보 위주로만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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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